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140여 개 장애인 단체가 오늘부터 이틀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 나섭니다. 단체들은 오늘 오전 6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시작하고 여의도 63빌딩 앞과 삼각지역 야외 무대, 서울시청 인근에서도 집회를 엽니다. 내일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인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분인의 메뉴는 이틀간 장애인의 마침대에 전국 장애인의 미래에 유일한 장애인의 중호선 sein îl 손질한 장애인의 터미의 공장, 서울들, 서울들, 마침대에 분야의 경 fuer의 전형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